제가 앞서 아까 드린 이유는 저희도 저희를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체조경기장에서 죽기 전에 공연 한번 해보고 은퇴할 수 있을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프지만 아프지 않고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그리고 Montezo의 당황 전염방은 저희도 저희도 모토오키쿠 저희도 저희도 모토오키쿠 모토오키쿠 저희도 저희도 나이 사이야 나이 사이야 닉님 유여 롯빈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